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와 국방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첫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이번에 개각 대상이 된 부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모두 5개 부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교체됐습니다. 후임으로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하여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합니다. 이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1982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고용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과 고용정책실장 등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고용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기용됐습니다. 성윤모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1990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성 후보자는 산업부 재직기간의 상당 부분을 산업정책국과 산업기술국에서 보낸 산업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재선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유 후보자는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적 있습니다. 이 밖에 거친 논란이 있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임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SBS CNBC 박규현입니다.